내가 이거 청계천에서 뭐 하려는... 너 이거 뭐야? 이거 우리 결혼반지지? 아니야 아니야 야 너 니 목에 걸려있다던 그 커플링 우리 결혼반지 맞지? 아니라니까? 아니긴 뭘 아냐 맞구만 그럼 나와봐 확인해보게 아니야 아니라고 나와봐 아니라니까? 응? 맞네 아 이거 맞네 맞잖아 내놔 내꺼야 이거 내가 청계천에서 갖다 버린걸 니가 왜 들고 있는거야? 내놓으라고 내꺼야 너 진짜 뭐야?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? 어? 이거 우리 결혼반지 맞잖아 반지 안 버렸잖아 너 너 나 다 잊었다는 거 거짓말이지 내가 다 확인하고 왔거든? 뭘 확인했다는 건데? 너 카메라도 갖고 있었고 사진도 다 찾아갔어 그리고 이 반지 이거 우리 결혼반지 맞잖아 너 반지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거잖아 이은호 너 뭐야? 어? 진짜 네 마음이 뭐냐고 말 좀 해 봐 좀 그냥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돼? 나는 나는 내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게 진짜 너무 싫단 말이야 양양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게 그렇게 부끄러워? 그게 하필이면 경준이 사촌 형이잖아 그래 맞아 내가 경준이 사촌 형이야 근데 그게 뭐 어?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게 그게 말이 돼? 그냥 좀 헤어져주면 안 돼? 그게 니 진심이야? 아니잖아 아니잖아 너 청계천에서 내가 버린 반지 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? 내 생각했잖아 너 나 아직 좋아하잖아 내가 땜에 안 돼? 내 생각반지 내 생각반지 나는